고려 시대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개성고려 궁성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남한의 문화재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주 임진각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전병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 개성에 있는 고려궁토 만월대입니다. 919년 태조가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한 이래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왕의 주된 거처였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무덤인 왕건등과 개성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신기하게 바라보고 해서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닥자 모양의 돌로 구성된 개성의 첨성대와 새와 꽃, 동물 등 다양한 문양을 새긴 만월대의 와전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후백제를 세우고 후삼극 시대를 연 견환의 묘화, 파주, 해원읍지 등 남한의 문화재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남북공동발굴 조사 당시 개성 고려궁터에서 출토된 유물과 남한의 문화재 그리고 고려의미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불교 유물 등을 300여 점의 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국의 문화재가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북쪽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남쪽 문화재를 같이 보면서 한 공간에 모아놔서 고려시대 때 전반을 조망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고려왕릉 무인석 그래픽 패널을 비롯해 다양한 도자기 류와 용두동도 선보였습니다. 고려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번 사진전은 오는 21일까지 파주 임진각 전망대에서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